한주 동안 전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디 이현웅입니다. 오늘 기대했는데. 뭘요? 뭐 앞에 수식어 늘 가지고 오잖아요. 오늘 뭐 준비 안 하셨어요? 이제 좀 창의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습니다. 기대했는데. 좀 아쉽네요. 선거 홍보 도우미 뭐 이런 거 하려다가 약간 문제 될까 싶어가지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내일이 이제 총선인데. 맞아요. 혹시 이현웅 아나운서 투표,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투표 문 열리자마자 한 6시간 뒤에 금요일 12시 정도에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아직 투표 안 해서 내일 할 생각입니다. 내일은 꼭 하실 거죠? 그럼요. 하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오는 슈입니다. 아쉽네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쉬워요. 네, 그래도. 저희 개표 방송이 또 라디오로 방송되니까 계속 잘 틀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월드톡톡 소식을 좀 만나보죠. 월드톡톡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월드톡톡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나라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해외의 여러 나라들도 집 밖으로 나오는 걸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집 안에서 혼자 노는 각종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는 경우 참 많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혹시 진영 아나운서는 다른 혼자 노는 방법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혼자 놀아보고 싶어요. 아, 아이 때문에? 그럼요. 아이 엄마에게 혼자 노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질문이고요. 아이랑 노는 게 싫다는 그런 표정과 지금 말투는 아닌 거죠? 혼자 놀아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랑 놀면 사실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 방법을 꾸준히 개발하지 않으면 아이가 금방 지뤄야 합니다. 아유, 진짜 생각만 해도. 네, 집에서 과자 따먹기 해보셨어요? 운동장 아닌데. 네, 거실에서. 운동회도 아닌데. 과자 따먹기. 색칠 공부는 매일 하고 있고요. 저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결혼을 좀 미뤄야겠다는 생각이 좀. 재밌다니까요. 재밌다고요. 그럼요. 이 혼자 놀기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집안에서 최대한 바깥세상 간접 나들이를 하는 경우랑요. 이 기회에 내면을 바라보자 해서 내면 바라보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한다든가 인터넷 지도, 로드 뷰로 여기저기 여행하는 경우 등이 전자가 되겠고요. 독서를 한다든가 일기를 쓰고 또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건 후자가 되겠죠. 정말 여러 가지 혼자 놀기 방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세계적 유행이 되고 있는 혼자 놀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 뭐죠? 바로 커피 만들기인데요. 그냥 커피 만드는 게 아니고 달고나 커피 만들기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저도 SNS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손으로 직접 휘젓는 분들도 있고 휘핑크림 만드는 기계사서 젓는 분들도 있고 정말 요즘 어마어마한 유행인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지금 인기가 많다고요. 혹시나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설탕, 물을 같은 비율로 넣고 400번 이상 정말 여러 번 계속 저어서 부풀어오르게 만든 뒤에 우유 위에 올려 먹는 거를 달고나 커피라고 부릅니다. 만드는 데 힘도 들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집콕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께 무료함과 우울감을 달래주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너도 나도 따라하면서 유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이 된 게 아니라 SNS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달고나 커피라는 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하루에도 1만 개 이상씩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남아와 미국에서 큰 인기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실제로 인별그램에서 이 태그를 검색해보니까요. 한 25만 개 정도의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국내외 가리지 않고 달고나 커피를 지금 만들어보고 있고요. BBC 같은 경우도 한국의 커피 간식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전 세계의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유행 따라가려면 한 번은 만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 만들어볼 엄두를 못 냈거든요.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달고나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달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은 가능하네요. 좀 건강에 나쁘지만 않다고 하면 아이랑 같이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워낙 달고 좀 자극적인 맛일 것 같아요. 아이가 커피를 또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젓는 건 재미삼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고 그런데 부모님만 딱 마시면 또 아이가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다른 놀이하는 걸로. 그래서 또 시리즈 물처럼 계란을 천 번 이상 저어서 만든다는 수플레도 나왔고요. 또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과자 만들기 같은 것들이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아이돌 등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유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좀 재밌게 들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달고나 커피를 만들 때에도 들어가고요. 또 그냥 먹기도 하고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유인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멀쩡한 우유들이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아니 근데 얼마 전에는 해외에서 사재기 물품 중에 우유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유가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걸 왜 폐기를 할까요? 많은 학교랑 또 식당 같은 곳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 감소가 굉장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생산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등록된 3등급 우유의 선물 가격이 뚝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급기야 우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량의 원유를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선이라면 가격을 많이 낮춘다거나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나눠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텐데 이렇게 폐기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는 걸 보면 상황이 진짜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캐나다의 최대 우유 생산 지역인 온타리오 낙농가협회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요. 지난 55년 동안 원유 폐기를 권유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우유뿐 아니고요. 플로리다주의 호박 농가라든가 아이오아주의 옥수수 에탄올 공장 등도 현재 문을 닫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좀 희한한 게요. 오렌지 주스의 가격은 오르고 있답니다. 왜죠? 이게 오렌지 주스에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통념 덕분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해외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업종들이 참 많은데 어느 정도 지금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 우리나라도 지금 생활방역체제로 전환을 하느냐 이 시점을 지금 두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그런 희망적인 지금 분위기가 흘러감에도 이 자가격리의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좀 많은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랄까요. 좀 화를 도두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자가격리의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심밴드라는 이름의 전자팔찌를 채우기로 했죠.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서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을 텐데 우선 이 지침 위반자를 대상으로 그 이후에 밴드 손목 밴드를 채우면 소 잃고 외양국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반응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내 손목에 밴드 채우는 거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 대상이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꺼이 내가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조치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법적 근거가 기존에 있는 게 없어서 강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 사례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대표적으로 홍콩과 바레인이 있는데요. 홍콩은 지난달 하순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2주간 위치 추정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격리 조치를 어기게 되면요. 8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바레인 같은 경우는 격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시행했는데요. 불 씨의 메시지를 딱 보냅니다. 얼굴과 전자팔찌가 모두 나오게 사진을 찍어보내라. 이런 요청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3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약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굴과 팔찌가 나오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팔찌도의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만,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전자팔찌 도입 논란이 한창인데요. 뉴질랜드의 한 공중 보건학 교수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의무화 착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가 전체가 치르는 엄청난 희생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조치는 비교적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한 철학 교수는 우리가 자유와 복지, 자유와 복원 사이의 갈등에 빠져들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방역을 빌미로 도입한 수단이 다른 목적으로 적용되고 확대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을 했죠. 호주의 멜버른 대학의 한 공공정책 교수는요. 새로운 대책이나 규정이 일단 시행되면 변경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간 도입이 되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이 제도가 딱 처음 시행될 때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악용될 우려도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관련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잘 검토하고 고민해서 올바른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드톡톡 준비된 소식들 다 들려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죠. 네. 첫 번째 달고나 커피 이야기해가지고 커피 관련된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스윗커피고요. 이 가수 지금 써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멀렐리. 어렵네요. 지금 96년생 가수고요.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름을 물랄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스펠링이 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멀렐리라고 부르면 되고요. 멀렐리의 스윗커피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이현욱 아나운서와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